M.O.P.는 Mother of Pearl이라는 뜻으로 자계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나노나 마이크로 가분 기술을 이용해 재료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소재 회사고요. 그 중에서도 안경화 방식의 3D 프린터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팀원들과 자주 수다를 떠는데요. 항상 다른 재미있는 소재 없을까?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그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 공정이 적용이 될까? 그런데 빛을 이용한 생산 공정이 앞으로는 많이 줄을 이룰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3D 프린팅 물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Mother of Pearl의 저희 회사 로고를 보면 진주 모양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들이 모여서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저희와가 유사한 어떤 기술 기반의 회사들과 함께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소재 개발을 하는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바스프, 머크와 같은 그런 회사가 있다면 국내에는 MOP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